안녕하세요 독학 인생 내 인생이 독학 인생이에요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어 초등학교 다닐 때 결석을 많이 했지 1학년 들어갔는데 내가 잠이 많아서 그리고 머니까 피곤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톳고리라고 나오는데 동매라고 있어요 거기서 도로가 딱 보이는데 넓어요 그렇게 넓은건 아닌데 좀 넓지 어린애 입장에서는 저기를 갈려 부르니까 막막했던 것 같아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는거야 떼쓰고 그래서 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포기했다가 1년 끌었다가 다시 아홉살에 학교를 갔어요 옛날 시골에는 공부 분위기가 아니니까 맨날 꼭 갑니다 학교가기 싫으면 안가고 그래도 일단 학교만 가면 이제 그래도 그 선생말은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가던지 칠판에 교장선생님이 이기봉인지 이지봉인지 뭐가 있었어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그 선생이 결석을 하면 결과를 하면 그 사람을 대신 가르쳤는데 더럽게 무서웠었어요 학생도 불안하고 글쓰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따박따박하게 잘 써가지고 칭찬받고 중학교도 독학을 했잖아 그 검정고시에서의 독학이잖아 고등학교 독학했지 그 검정고시로 대학도 독학이잖아 이거 완전히 독학이잖아 거기다가 피아노 독학했지 뭐든지 독학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독학인생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냐면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음 영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노력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머리만 믿고 그래도 뭐든지 내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무튼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뒷받침이 없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고 맨날 불안하니까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그랬지 그래서 피아노는 오랫동안 한 게 그래도 내가 피아노를 사버렸으니까 낮에는 집에서 피아노 치고 밤에는 교회가서 피아노 치고 중간에 한 10년 안 쳐가지고 그래도 일단 피아노가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니까 영어도 일단 탭스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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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독학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참 내 인생이 참 독학 인생이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아니 어쨌든 내가 이제 여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참 불쌍한 거 불쌍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거 재수 없는 인간들 아주 막 지금도 막 화가 막 솟아 막 아주 죽여버릴 거야 아주 나 저기 앞집에 그냥 뭔 일을 하는 게 내가 알아내야 될 것 같아 알아내서 그 저게 또 화가 뻗쳐 아니 어제 밤에 이게 열혈 사례를 보고 잘나고 있는데 조금되지 막 잠들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오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갔으면 되는데 조금 이따 또 가둔 쇠에 내가 뭐 연달아 가는 거야 내가 이제 폭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트위터에다 얘기를 했는데 또 계속 두 대가 또 연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낙고 현장 상황실을 했더니 이것들이 또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111 했더니 뭐 내가 오토바이 있으면 어쩌고 하니까 전화를 끊겠대 그건 내가 폭발을 안 해요 아휴 씨발놈새끼들 아주 이것들이 진짜 아주 갈수록 개판이야 진짜 내가 문재인 정부 아주 징글징글한 게 싫어 아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장악이 먼저라기보다 공문들을 먼저 장악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나쁜 의미의 장악이 아니라 응? 국민이 원하는 저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뭔 짓이냐고 아무튼 내가 독학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얘기가 짧네 생각을 많이 하면 말이 짧아져요 아무튼 내 인생이 독학 인생이야 아휴 참 재수 없는 인생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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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데 쌀 어제 밤에 그 이제 열 열 사제 시작하는데 배고픈더라구요 그 전에 제가 꽁치 김치찌개를 했어요 이제 그거 바빠서 먹고는 쌀을 담가놔야 되는데 이게 콩이 있어서 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쌀이 건조한 그 그 이제 오래되면 건조해지는게 마르니까 달 저기 그 가마솥밥은 좀 불려서 해야 돼요 불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냥 잤는가 봐 아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라 보니까 쌀 안 나와야지 담가놓고 앉아있는데 아이씨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국수 삶아 먹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초앞에 뭐가 있어요 6분 39초 하고 막 막 그럼 저 초앞에 뭐가 있지 6초 10하고 하나가 올라가고 10하고 하나가 1이 올라가고 18123456 18910 아니 엄청 빠르네 저게 저걸 뭐라 그래 아무튼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어깨가 아파요 아직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엉근 어깨는 되게 좀 심하게 아프더라구 한의원을 가야되나? 근데 한의원 질렸어 왜냐면 한의원도 이제 가면은 계속 다니면 불친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에는 너무 아프니까 그냥 갔거든요 두 달 갔는데 중간에 또 간호사들이 불편해져가지고 좀 끊었었어요 며칠 끊었다가 이제 아프니까 갔어 근데 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갔거든 물론 그때 기말시험도 닥쳤고 그래서 안갔는데 다시 가려니까 또 거기로 가자니 그러고 다른 데 가자니 그러고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에 우리 방통때 같이 공부하는 언니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의원을 계속 다녔더니 싫어하더라 내가 안갈 때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그 저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의원도 가다가 계속 치료만 받으러 오면 싫어한대요 약을 저기 그 한약을 지어야지 좋아한대 내가 이제 수급자니까 내 돈은 안되지 뭐 그래도 공단에 이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도 눈치 보고 다녀야 돼 이게 이게 자번주기가 더 나쁜 거 같아 물론 내가 공산주의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8부 54초 끝 기운이 없어요 밥을 먹어야지